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예보.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온 문학의 한갈래로 율문이면서도 서정, 서사, 교술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문학 장르이다. 형식상 내음보의 연속체인 율문이며 내용상 수필적 산문인 가사는 산문과 율문의 중간적 형태로 조선조의 대표적인 문학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궁을 가는 상제님께서 입산 3일 후에 천하사를 알았다고 평가하신 정북창의 저작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인 용호비결을 본떠 그를 용호대사나 용호도사라고도 칭하는데 서명이 용호도사 궁을가로 되어 있는 궁을가도 존재하며 일부 자료에서는 용호대사 소저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나 그의 저작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상제께서 백지 한장의 복판에 사명당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 가해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이요.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위기혈이요. 국태미나는 군신봉조혈이요. 선녀 직금혈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하셨도다. 나를 쫓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동학이니라. 궁을 가해 조선강산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이를 이름이라.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 궁을 가는 정경에 두 차례 언급되고 있다. 첫째는 사명당에 관한 내용으로 천지공사의 일환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동학과 도통군자에 관한 내용으로 수혼을 대신하는 선생이 상제님을 지칭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이 구절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민간의 특히 동학 신도들 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궁을 가가 상제님의 강세와 사명당 관련 공사가 언급된 신비하고 예언적 성격의 가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로 첫째는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정경에 언급된 궁을 가와 가장 유사한 가사집을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 판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셋째는 대순진리회에서 궁을 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궁을 가의 내력과 종류 현재 출간연대와 저자가 확인되고 또한 가장 널리 알려진 궁을 가는 1932년 경상북도 상주 동학본부의 용담유사 권 36에 실려 있는 것이다. 판본 중에 하나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수은의 용담유사와 제목이 같아 혼동하기 쉽지만 이는 김주희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흔히 상주 동학가사라고 칭해진다. 상주 동학본부는 1922년 5월 29일 교당 설립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가사 간행사업을 진행하여 1919년부터 1932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40책 108편의 가사를 묶어 간행사업을 벌였다. 간행된 가사는 수은이 지은 용담유사 8편을 포함하여 김주희가 창작하였다는 가사와 그 외 다른 교당의 가사까지 합한 것으로 활판, 석판, 목판 등의 방법으로 간행하였다. 상주 동학본부 내부에서는 권일의 용담유사와 권일의 임하유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김주희가 창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권 36의 궁을가 역시 김주희의 저작물이 된다. 하지만 상주 동학본부가 설립되기도 전에 이미 상재님께서 궁을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볼 때 상주 궁을가는 기존의 궁을가를 수집하여 수정이나 편집을 가했을 확률이 높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두 종류의 궁을가가 소장되어 있고 한국가사문학 DB10에서 제공하고 있는 궁을가에 관한 자료는 총 21건으로 제작연대와 작자를 알 수 없고 가사집의 구성이나 체계도 모두 제각각이다. 주요한 자료만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정경에 언급된 궁을가 가사집은 무엇인가? 상재님께서 궁을가를 언급하신 시기는 천지공사 시기로 추정되는데 이 당시에 이미 동학도들에 의해 궁을가가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필사되고 전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입원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현재 전해지는 궁을가는 형식과 내용의 각각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 가운데 상재님께서 직접 접했거나 혹은 알고 계셨던 것과 가장 유사한 궁을가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당시에 궁을가에 대해 유추하기 위해 첫째로 주목할 점은 당대의 기록이다. 매천황연은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인데 그의 저서인 오하기문은 자신이 보고 들은 동학농민전쟁의 중점을 두어 기술한 야사이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의 양태를 살펴보면 궁을가는 동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격검가와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가보년 1894년 5월 12일 기록 지난 날 최시영은 개인적으로 글을 써 편해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포동문 격검가 궁을가 강신주 강령주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동경대전이라고 했다. 을미년 1895년 6월 25일 기록 5월 이후로 수령과 사대부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적을 추종했다. 어리석은 백성은 이를 본받아 바람의 먼지만 날려도 스스로 도적에게 가서 복종했고 동경대전을 위대한 성인의 저작으로 간주했다. 마을에 강당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경대전을 열심히 익혔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격검궁을 지가를 유창하게 불렀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도 시천주를 읊는 소리가 넘쳐났다. 황연의 기록과는 다르게 격검가와 궁을가는 동경대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황연의 정보수집에서 정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역으로 당시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이 두 가사는 동학신도들에게 많이 불렸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당대의 역근 가사집은 이 두 가사가 같이 수록돼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정경의 구절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당대의 궁을 가였다고 여길 수 있다. 조선강산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에 대해서는 표 1의 자료들에서 조선강산명산이라와 조선강산명승지어의 두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명승지에 관한 것을 후보에서 소거하기로 한다. 사명당에 대해서는 국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그 한자를 알 수 없기에 제외하고 또한 국한문 혼용 가운데 사명당과 사명당을 소거해 한자 표기가 맞는 것을 추정하면 가 11, 가 17이 가장 유력해진다. 그 중에서 특히 가 11은 구성에서 궁을 가에 이어 격검가를 소개하고 있어 현존하는 자료들 가운데 상재님께서 종도들에게 언급하신 궁을 가 판본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자료 가 11은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작자와 제작 시기가 미상이며 규격은 20.5 곱하기 19.5cm이며 전 소장자는 김경욱이고 현재 한국가사 문학관에 보관 중이다. 국한문 혼용의 필사본이다. 대명천지 1월하에 억조창생생겨실제 사망호재은덕으로 너도낙호나도낙호로 시작된다. 사원보 일행으로 총 163행이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궁을 가를 통해 당대 불안했던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정감록 등의 예언서에 따라 길지를 찾아 떠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수도하여 남에게 덕을 베풀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도수나 별자리를 언급하며 천지의 운세가 바뀜을 언급하고 지금의 위태로운 시절이 좋은 시절로 곧 바뀌리라는 소망을 노래 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통군자가 또 난다는 구절은 민중들의 고난을 덜어줄 구세주의 출연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대순사상에서 궁을 가해 의미 궁을은 궁궁 또는 궁궁을늘로 쓰이는데 이 용어는 정감록에서 처음 보이고 있다. 정감록에서 궁을은 상징 문자로서 구원처를 암시하고 있다. 즉, 난세의 목숨을 부지할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학을 거치면서 이 궁을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최시영의 주장으로 궁을을 마음으로 여긴다. 둘째는 이도나의 주장으로 태극과 그 천심을 궁을로 여긴다. 셋째는 태극을 원으로 보고 궁을을 방으로 보아 원과 방은 천지의 삼나만상을 포괄하는 전체로 여긴다. 이외에도 운동 또는 변화의 원리 원만무예의 상징 이제전전, 약의 파자, 활활 등으로 설명한다. 추측건대 동학의 궁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은 동학이 후대로 전수되는 과정 중에 확장되고 기존의 도참설에 내용들이 덧붙여진 해설이라고 볼 수 있다. 궁을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수은이 상제님에게 천명과 신교를 받을 때 영부를 받았고 상제님께서 직접 이 영부가 선약이며 그 형상은 태극이고 또 그 형상은 궁궁이라고 밝혀주셨다는 점이다. 대순진리회의 경전이나 훈시에는 궁궁이나 궁을에 대한 해석이나 특별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태극도 당시에는 도인들 사이에 궁을과 관련한 비결서나 이와 관련한 많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인용문은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은 후 태극도에 입도한 수도인들의 경험담인데 관련한 구절만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저는 이 비결서를 보면서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당시 일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세상이 바뀌어져 일본이 물러간다는 것과 그 후에 궁궁을 늘에 해당하는 도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형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도의 진리에 대해 물어봤더니 궁궁을 늘 도와지라고 하면서 궁궁을 늘은 태극의 모습이니 태극인 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태극의 이치로 풀이를 했습니다. 처조부께서는 김구, 신익희 선생 같은 분들과 독립운동하다 오셨습니다. 손주 사위인 저에게 정감록에 있는 비결을 들려주셨습니다. 도하지 궁궁을 늘이라고 하시면서 방궁을을 파서 피난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도를 잘 모르던 때였지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궁궁을 늘 도와지라고 하면서 피난처를 찾아서 부산으로 가야 산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어서 6.25까지 겪은 당시의 사람들은 삶에 있어 무엇보다 보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에 비결서의 예언은 매혹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한편으로 동학을 거쳐 내려온 궁울에 대한 관념은 단순히 십승지 같은 피난처가 아니라 수신하여 내 몸을 보존하고 나라를 살리는 종교적 상징체계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당대 사람들에게 태극도라는 이름의 종단은 궁울이라는 상징체계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는 인세에 두 번의 게시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1860년 미륵금불에 임하는 동안 수은에게 내린 것이고 그 다음은 화천하신 뒤 1917년 도주님에게 내린 것이다. 수은에게 게시는 인간을 통해 조선이 처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고 두 번째 게시는 천지공사를 이어받는 종교적 가르침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제님께서는 동학의 실패를 겪은 민중들에게 진정한 동학을 다시 실현하는 참동학을 주창하여 삶의 희망과 활로를 열어주고자 하셨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궁을 역시 참동학에 맞추어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경에서 밝히듯이 대선생의 갱생은 수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은을 대신하여 직접 인간의 모습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상제님의 강세를 가리킨다. 구원자로 강세하신 상제님께서 하신 일은 민중들을 위해 단지 환난 속에서 임시로 피난할 길지를 알려준 것도 아니여 수은에게 가르쳤던 영부로 질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다. 상제님께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3개 대권으로 공사를 행하셨는데 이를 통해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시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천지공사이다. 곧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도는 천지공사로 마련된 것으로 피난하는 길과 보신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궁을 가해 언급되고 정경에서 밝히고 있는 4가지 명당을 통해 공사를 보는 것도 천지공사의 일환이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궁을 가는 상제님의 강세와 사명당 공사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어 보인다. 궁을 가해 내용 가운데는 민중의 고난을 덜어줄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내용 피난을 가지 말며 각자의 자리에서 정심정기하여 마음을 고치라는 내용 남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쌓으라는 내용 수도하여 도통하라는 내용 천지도수에 따라 유순시대가 돌아온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종교적 함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의 수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은 도주님의 태극도를 참동하기자 새로이 마련된 종교적 상징체계인 궁을 이라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전님 역시 수음가사는 우리 얘기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점들은 동학도들이 염원했던 새로운 세상인 후천 새로운 구세주에 대한 갈망 천지공사의 예언 등이 대순사상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의문점은 어떻게 궁을 가해 상제님과 관련한 예언이 들어가게 되었느냐는 점이다. 세간의 인식처럼 정말 정복창에 의해 지어진 것이고 그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청기자동에 의해 세간에서 자연스럽게 퍼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도수와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오묘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대순사상에 있어 궁을은 도참서의 피난처나 영부를 통한 형태를 넘어서 태극의 도 아래에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직접 이어받은 도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해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특히 궁을가 33행의 발똥 말고 수도하면 도아지가 이것이라라는 것은 외부의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수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제님께서는 수은가사에 발똥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 알아두라 라고 하셨으니 궁을가의 예언적 성격은 현재도 진행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궁을가의 내력과 대순사상에서의 의미 대뜻вет Warmth Arthed 저희 Lewski 9시 서 우린 아무 , ws